네, 잘 들리시나요? 네, 현장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청취해주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코이카 해외봉사활동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혜인 대리라고 합니다. 우선 올해 리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코이카 파트너로서 반부패 청렴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리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면 또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 리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패와 청렴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주요 반부패 청렴 정책과 그리고 저희 코이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신고 상담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패 행위의 정의는 조금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어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법령 위반 그리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이 되는데요. 특별히 리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팀들이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지원금으로 드린 예산을 사용하실 때 꼭 목적에 맞게 한 목적성 꼭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저희에게 허위로 보고하시거나 사적인 사용을 하실 수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저희가 환수를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이 지금 잠깐 넘어가지 않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 그리고 횡령뿐만 아니라 또 불공정 그리고 불합리한 관행,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불친절한 업무 태도 등 역시도 저희가 확장된 부패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부디 이런 행위들을 지양해 주시기를 저희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의미의 청렴으로는 크게 반도폐 그리고 투명성, 책임성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위반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보태에서 더 나아가서 의무를 준수하고 또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또 권한 남용이 없이 임무 원수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내용이 해당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 정부의 주요 반부패 청년 관련 법률과 그리고 저희 코이카의 반부패 청년 지침들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 내용들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그리고 저희 10개의 행위기준이 그에 따라 나와 있고 또 청탁금지법 이런 주요 내용들이 코이카 업무 파트너이시기 때문에 좀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재정환수법까지 회계정산 기준에 맞춰서 정산을 집행해 주시고 또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저희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부패 행위를 혹시 발견하셨거나 혹은 보셨거나 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실제로 경험하셨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가 신고를 하실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하시게 되면 혹시 나중에 비밀이 보장이 안 되지 않을까 혹은 신고한 걸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신고자분들의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고 불이익 조치가 전혀 없게끔 금지를 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꼭 유념해 주셔서 혹시 신고하셔야 될 상황이 정말 부득이하게 없기를 바라지만 생기게 될 경우에는 저희 코이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신고를 상담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부 감사실과 또 본부의 윤리준법팀을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코이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고객과 통 안에 고객신고라고 채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된다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코이카 청년 교육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요.